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잘하고 싶을 땐 다라건 독학 첫걸음의 저자 서수빈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요. 같이 데이 15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함께 핵심 패턴 1, 2를 보고요. 이어서 짜잔! 패턴 변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핵심 패턴 볼게요. 바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해서 가격을 묻는 표현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격 묻는 표현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중국어로는요. 쯔그, 뚜어샤우치안? 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쯔그, 뚜어샤우치안? 하나하나 볼까요? 쯔그는요. 이거라는 뜻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물 같은 걸 가리킬 때 쯔그, 쯔그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나와 멀리 떨어진 걸 가리킬 땐 뭐라고 할까요? 저거, 그거를 중국어로는요. 나그, 나그 라고 합니다. 나하고 그자는 똑같아요. 다시 이거는 쯔그,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나그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얼마인지 가격 물어볼 때는 쯔그, 나그 를 활용해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를 함께 볼게요. 얼마입니까? 는요. 이 두 개를 합쳐 주셔야 되는데요. 뚜어샤우는 얼마라고 해서 수량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의문사고요. 치안 자가 바로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 돈이에요? 얼마입니까? 가격을 묻는 표현을 만들고 싶으면 뚜어샤우와 치안을 함께 붙여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뚜어샤우 치안? 뚜어샤우 치안?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거 얼마예요? 라는 문장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볼까요? 쯔그, 뚜어샤우 치안? 좋습니다. 그러면 저거 얼마예요? 는 뭐라고 할까요? 그거 얼마예요? 나그, 뚜어샤우 치안? 딱 이렇게만 말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께 깨알 같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예요? 를 발음할 때는 뚜어샤우 치안? 이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할 때도 있지만 뚜어샤우 치안? 뚜어샤우 치안? 이라고 해서 샤우자를 R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드라마를 보시거나 현재 진짜 물건을 사러 가셨을 때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패턴도 볼게요. 다음 핵심 패턴은요. 가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80이완이요. 라는 이 문장을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바로 볼게요. 80과 80과 8가 숫자 8이고요. 10자가 10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숫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80 하면 8 한번 말해주고 10 한번 말해주면 돼요. 80 80 그리고 위안이라는 이 단위를요. 중국에서 콰 콰 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왜 위안이라고 안 하나요? 제가 이 위안이라는 한자를 본 것 같은데요. 이 위안도 쓰긴 써요. 중국어로 위안 위안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위안자는 서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어체 같은 거죠. 서면에서 쓸 때는 위안 실제로 말로 할 때 구어에서는 콰이 콰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중국 지폐를 나중에 이렇게 환전을 하게 되시면요. 거기에는 위안 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셔도 은행에 가셔도 위안이라는 이 글자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사람들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콰이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숫자를 넣어서 어떻게 몇 위안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지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패턴의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우리 这个多少钱 이라고 해서 이거 얼마예요? 가격 묻는 표현 같이 배웠었죠? 그럼 우리가 这个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명사를 넣어서 이게 얼마인지 저게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함께 볼까요? 钱包 잔, 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钱包는 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넣는 가방, 돈가방,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钱包 다음 단어는요. 운동화라는 단어예요. 運動鞋 윤동鞋 윤동鞋 할 때 이 윈자가 yu로 시작을 하죠. yu는 사실 u 점점이 이렇게 표기가 yu로 된 거라서 여러분께서 율 이 발음 내주셔야 돼요. 윤동鞋 윤동이 운동이라는 뜻이고요. 鞋이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운동화라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윤동鞋 다음 단어 볼까요? 캐리어, 짐이라는 의미입니다. 信理箱 信理箱 네, 맞아요. 信理箱 할 때 信理가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信理箱자가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짐 상자, 짐 가방, 즉 캐리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공항 가서 짐 같은 거 찾을 때 잘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얼마예요? 라는 이 표현을 합쳐서 한번 물건의 가격을 물어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갑 얼마예요? 해 볼게요. 钱包多少钱?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運動화 얼마예요? 運動鞋 行李箱 마지막으로 캐리어 얼마예요? 行李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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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자, 함께 다음 패턴 변신을 한번 살펴볼게요. 八十块 해서 80위안입니다. 80위안이요. 우리가 돈이 얼마인지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었죠? 그럼 앞에 오는 숫자를 좀 달리 해 볼게요. 二十块 二十块 二十은 이십이라는 뜻이에요. 二十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에다가 십자를 더해서 이십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二十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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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음부터 보자면 삼성과 삼성이 연달아서 나오니까 八자를 이성으로 바꿔서 발음해 줘야겠네요. 二十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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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죠. 함께 볼게요. 랭바이 리응 지옥 콰이 랭바이 리응 지옥 콰이 랭자가 2자고요. 바이가 100이에요. 200, 랭바이 리응해서 영자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리응, 요거 붙여주기. 209원, 209원이라고 해서 리응자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지옥 구 라는 뜻입니다. 왜 영을 붙여줄까요? 우리는 그냥 209라고 하잖아요. 209라고 안하고 왜냐하면 그냥 랭바이 지옥 콰이 하고 랭을 생략해 버리면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290위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영자를 붙여서 290이 아니라 209구나 라는 걸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 150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지막 단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 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 바이 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알아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묻는 방법과 가격을 나타내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도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